목소리가 진짜 꽃잎 떨어지지, 쭉쭉쭉 떨어지지. 아유, 더워봐. 아, 스스러워. 이왕 하신 김에 그 낭낭한 목소리로 시 같은 거 귀에 오는 게 있으면 짧게라도. 네. 하... 이거 되게 유치한데. 아, 그렇죠? 아, 그렇죠. 어,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.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의 사랑이 되었다. 이야... 격조가, 격조가 확 넘어가지지 않습니까? 제가 개인적으로 김유숙 씨하고는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. 아, 맞아. 그 한 동네가 아니라 한 동. 한 동에. 같은 아파트. 같은 빌라에 같이 살았어요. 제가 거기서 가슴 아픈, 큰 제 가슴에 대모습을 받고. 때렸습니다. 왜, 왜, 왜. 뒤로 못 하실 거예요. 왜요? 내가 오늘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격 공개. 내가 대모습을 한다고. 내 가슴에, 내 가슴에 큰 대모습을 받고 떠나버렸어요. 혹시 뭐 층간소음 이런 건 아니죠? 아, 아니야. 그런 건 아니죠? 그런 것도 아니고요. 맞아, 나 오늘 그 얘기 들어봐야 돼. 아, 있어요, 뭔가. 그죠? 하... 아, 기대되네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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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지금 작업하세요? 설정 받으세요?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. 백만불처리 다리. 내 옆에서 늙어 죽어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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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을 살게 할 거라. 잘 가요. 저희 집에 오시겠대요. 왜 오셨어요? 하... 하... 미스 김이었어? 거짓말이다. 막 뱉어. 여보세요? 스토크가 있어. 뭐 이렇게 탁 잡고. 하... 노촌의 아이스틱. 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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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ceans 멈에 가서 머리를 다 하고 갔다고. 미스 김 취하관을. 위로 용개하러하고. 아까 그 말씀을 해 보세요. 뭐가. 왜 한 동네 살면서 어떻게.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. 한동네 살았는데 아마 저... 김 유승 씨는 기억을 못 할 거예요. 제가 그... 개를 키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빌라에 여덟 가구 아홉 가구 있는데. 다 가서 허락을 맡았어요. 직접 찾아가서. 근데 김 유승 씨는 허락을 안 Η갑하는데. 같은 동료 연예인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래서 제가 진돗개가 아주 귀한 진돗개입니다 개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려고 하니까 치료를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회계로 가서 철망을 지었어요 개집을 그때 한 100만원 줬어요 철로 탁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수씨가 제가 시끄럽다고 개를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다른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니 다른 주민의 그 마음을 내가 대신해준 거지 그렇죠 다른 주민들도 입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개가 짖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를 갖다가 제 친구한테 보냈어요 난 거기까지 이해한다 이거야 그냥 개가 떠났어요 철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호모합니까 개가 있던 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못 온 개도 아니고 애지중지 했는데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유치원에 토끼장이 없는데 좀 가져가서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토끼장으로 가져왔어요 개 뺏겨 토끼장 뺏겨 내가 같은 주민이라 얘기는 못하고 아 예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잘 썼습니다 싫어다가 유치원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분을 떠나셨구나 끝이 만리장성이야 이제 보니까 개도 치우고 이경규 씨도 치웠네요 개 치우고 개장 치우고 나 치우고 네 뜯어버렸어요 근데 저 하나 정말 궁금한 거는요 네네 제가 먼저 이제 그 집에 살았거든요 그 빌라에 네 어느 날 이사로 오신대요 네 그래서 반가웠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이경규 씨가 저 들어오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알았다고 들어와서 인터폰을 했어요 저 들어왔는데 저희 집으로 오시겠대요 그래서 어? 여기 누나 아저씨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오겠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일단 오시라고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해 이 목적 역시 왔어요 왜 오셨어요? 아 그때 또 오시라고 했다 내가 그냥 오라 그래서 왔다고? 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으면 안 왔어? 연락이 안 왔으면 안 갔죠 아니 먼저 오겠다고 한 사람은 아니 오겠다고 안 했다니까요